대한민국을 빛낸 한류스타 수상자 그 영예의 수상자는 바로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배우 한류스타로 등극한 걸그룹 티아야라의 리더 큐리양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큐리양 무대위로 모실까요? 티아야라의 리더로 많은 활동과 활약을 했고 지금은 한류스타로 등극한 걸그룹 티아야라의 리더 우리 큐리양이 되겠습니다 수상에는 주식회사 자매드 프라이빗 액브리엣 강경혜 회장님께서 친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위로 직접 모셔보겠습니다 큐리양의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대한민국을 빛낸 정말 귀한 상이죠 한류스타 우리 수상자 그 영예의 주인공 오늘 가수이자 배우 한류스타로 등극한 걸그룹 티아야라의 리더 우리 큐리양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담애드 프라이빗 액브리 강경혜 회장님께서 오늘 친히 수상에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큐리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소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 브라이빗 어워드라는 뜻깊은 자리에서 저에게 한류스타상이라는 상을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상에 걸맞는 큐리가 되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눈에 띄는 리모도 여러분 아름답게